찬성 232표, 반대 197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소속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2019년 말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때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서명한 탄핵 소추안은 이제 상원에 송보됩니다. 상원 탄핵 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제적 의원 10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 전체 50명의 찬성표에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뉴욕타임즈는 공화당 사원의원 20여 명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사건으로 공화당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상원 탄핵 심리 절차는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탄핵 전국 속에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일로를 달리면서 전 세계 하루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1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봉쇄에 들어간 영국은 1일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1,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누적 사망자 수는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영국 인구 660명당 1명꼴로 사망자가 나오자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 12일 하루에만 4,300여 명이 목숨을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8만 명을 넘기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국인 수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최근 대통령이 확진됐고 스페인에서는 어제 하루 무려 4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감염됐습니다. 코로나 시대 두 할리우드 스타의 상반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다이하드로 유명한 액션배우 브루스 윌리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약국에 갔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노 마스크 차림에 윌리스를 본 약국 손님들은 불쾌감을 드러냈고 결국 입국 컷을 당하며 약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와는 반대 행보를 보이는 배우도 있습니다. 영화 미션 임퍼스블 7 촬영 현장에서 톰 크루즈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스태프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톰 크루즈가 이렇게 거친 말까지 섞어가며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영화 촬영이 이미 여러 차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욕설은 지나쳤지만 적극적으로 방역에 대처한 것은 좋은 평가로 이어졌는데요. 마스크 앞에 작아진 다이하드 영웅. 방역수칙 준수는 미션 임퍼스블 한 걸까요? 지금까지 온세계의 손정인이었습니다.